두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키워드는 차량을 15대를 받고 나서 잠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틀째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해 운전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은 연락이 됐다. 그래서 내일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추가 보도는 나온 상황인데 글쎄요. 3일 지나서 조사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사건을 잡아봤습니다. 일단 영상 보셨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차들을 밀어붙이면서 지하주차장에서 괭혼물 내면서 차를 들이받거든요. 저렇게 파손된 차량들이 15대나 된다는 거예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저거는 분명히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이유에선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음주라든가 아니면 약물의 영향을 받아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서 저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집에 찾아갔는데 응답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음주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문제는 당시에 관리사무소에 언제 찾아갔는지는 비교적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보험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주나 약물의 영향이 아닌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사고 차량의 결함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난 직후에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피해 차량을 한 차례 정도 둘러봤을 뿐이지 실제로 놀라거나 신고를 하거나 사후 처리를 하는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능성은 고의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와 관련된 부분인데 피해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에 이 가해자가 문제가 좀 많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소에도 통행에 대한 방해라든가 아니면 차선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 어떤 갈등 속에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것이 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에 대한 보상 부분이 그렇게 과도하거나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희가 따져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제 발생한 사고고 오늘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은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강제 조사를, 강제 수사를 이런 부분은 못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못하진 않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경미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다친 사고는 아니에요. 보험으로만 치자면 대인 사고는 지금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은 많긴 하지만 파손된 차량이 많긴 하지만 단순 대물 피해 정도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 영상만 보더라도 사실 흔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차량 지하주차장에 15대 정도를 되게 처참하게 지금 파손시키는데 저게 과연 음주나 약물이 없다면 정상적인 어떤 판단 능력 하에 했던 행위라면 저건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나 아니면 평소 이웃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이 저런 식으로 드러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저거는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단순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고의를 가지고 어떤 자동차라는 물건을 송기하거나 했던 다른 범죄의 가능성도 있고 실제 음주는 이제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약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신체 감정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더 아직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량이 한두 대 이렇게 파손된 게 아니라 행위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너무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도 단순히 그냥 어디가 부서진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를 그대로 두고 연락이 안 돼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경찰의 처치가 이해가 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사건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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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